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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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럼 해요 이거 어머 어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차 미쳤다 진짜 이거 형 이거 말도 안되는 거잖아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말던 다른 제가 더 발가는 없어요 지금 2대가 말도 안 되는 차요 마트 가는데 저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? 네 마트? 마트 인수하러 가시는 거예요? 트렁크가 크기 때문에 저 차를 트렁크가 크기 멋있어요 트렁크가 커서 마이크로다시랑 하기로 한 노래 들어볼래요? 멋있다 진짜 미국녀 미국녀 고개 흔드는 거 고개 똑같이 움직여 저는 여러 가지의 힙합의 용어들이 있잖아요 예쌰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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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쌰쇼